전학 첫날부터 늦잠을 자다니 난 정말 실수장이야 첫날인데 절대 지각할 수 없지 바쁘다 바빠 나 참 너 뭐냐 모퉁이에서 튀어나오고 미안 미안 정말 미안해 나 참 완전 천방지축 마골프군 저런 여자의 남자친구는 정말 골치 아플거야 안녕 일본에서 전학 온 조미나라고 해 잘 부탁해 미나는 취미가 뭐야 DDR 고수야 우리 소클 들어올래? 얘들아 큰일났어 짱이랑 붙짱이랑 맞짱 뜨고 있어 뭐 맞짱? 얼른 가보자 미나야 싸우는 거면 말려야 하지 않아? 선생님 모셔올까? 미나는 모르겠구나 우리 학교에서 맞짱이란 건 비보잉 맞짱이야 춤으로 진정한 절대 강제를 겨루는 거지 비보잉 댄스 멋있어 지금 비보잉하고 있는 녀석 저 녀석은 최강철이라는 우리 학교 붙짱이야 저기 팔짱 끼고 있는 녀석은 민혁 송리혁 투나 비보잉 댄스 대회 1등을 할 정도로 대단한 녀석이라고 저 파란머리 녀석은 아침에 나랑 부딪혔던? 붉은 악마 혁이라고 불리지 붉은 악마? 응 왜 붉은 악마냐면 자기 좀 봐 항상 월드컵 티셔츠를 입고 다니거든 나왔다 나이키 역시 혁이야 가차없어 처음부터 빌살기라니 과연 미나의 운명은? 다음 화에 계속 다음 화에도 봐줄 거지? 안 보면 티비한테나 뽀셔버린다? 미래의 오렌지종 녀석들 복도에 모여서 뭐하는 거냐? 승부는 다음으로 밀어야겠다 최강철 운 좋았군 민혁 오늘 맞짱은 무승부다 야 거기 분홍돼지? 남고 돼지라고 한 거야? 나 나? 니가 그 일본에서 온 전학생 맞냐? 그렇다면 어쩔 테야? 나도 재미교포 걸랑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재미교포라니 멋있어 가나다라 마바사 갑자기 뭐 하는 거야? 우리끼리 아무 말이야 가나다라 마바사는 내가 널 아주 많이 사랑한다는 뜻이야 내가 너쯤 했다? 그게 무슨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야 뭐야 이상은 애야 정말 다음에 만나면 콜이 납작하게 해주겠어 야 니가 미나냐? 우리 짱이 전해달란다 우리 짱 삐삐가 고장나 꿀랑 이번 주 도는 토요일 속내역 투나에서 비보인 해외를 해 니가 꼭 와줬으면 좋겠어 미나 흥! 웃기지도 않아 누가 가줄까봐? 저것 좀 봐 저 남자 정말 멋있다 와 너무 잘 어울린다 어우 멋있어 어우 뼘가 야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다 어쭈 귀걸이까지 했어? 그럼 어때 난 좋기만 하더라 괜히 샘나니까 흥흥흥 네 이번 부천 비보인 톱10 영광의 1위는 두구 두구 성남중학교 민혁 두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카나다라 마바사 저기 무슨 말이야? 카나다라 마바사? 흥 다음 화에 계속 과연 미나의 운명은? 이 작품은 작가의 건강악화 혓바늘로 인해 연재가 조기 중단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실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.